안녕하세요 식물친구 입니다 오늘은 요 넉줄고사리 후미타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요 후미타는 공기정화 식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만은지 식물이죠 그런데 저는 양지에서도 이 녀석이 참 잘 자라더라구요 오늘은 요 넉줄고사리 후미타를 수태를 이용을 하여서 대나무에다가 분갈이를 한번 해줄까 합니다 요 대나무 구멍을 너무 크게 뚫는 바람에 요렇게 작게 뚫으려고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저희 신랑이 요렇게 구멍을 너무 크게 뚫어 놓았답니다 구멍이 얼마나 크냐면 요렇게 손가락이 들락날락 끓일 정도로 이렇게 구멍이 커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멍이 크다 보니 흙이라든지 마사가 흘러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요 수태를 이용을 하여서 한번 분갈이를 해볼까 합니다 요 수태는 한 봉지에 5,000원을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수태를 보통 잘게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르지 않고 바로 물에 담궈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태를 물에다가 불려왔습니다 요 수태를 흙미타 고사리 뿌리 부분으로 살짝 감싸고 이렇게 수태를 물에다가 불려왔습니다 요 수태를 흙미타 고사리 뿌리 부분으로 살짝 감싸고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흙미타 넉줄 고사리는 뿌리가 많이 없어도 줄기만으로도 줄기 아랫부분에서 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있는 요 뿌리들을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뿌리들이 많이 엉켜 있습니다 놓고싶습니다 대나무가 길긴 하지만 안쪽으로 집어 넣으려면 조금 더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태로 살짝 감싸서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살짝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수태를 사용을 하면 구멍이 크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걸 조금 조금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물을 자꾸 주다 보면 수태도 구멍이 워낙 크다 보니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흙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양파망을 사용을 하여서 안쪽에 감싸준 후에 흙으로 분갈이를 할까 생각하였다가도 수태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수태로 분갈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살짝 찔러 넣어서 빠지지 않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수태로 분갈이를 한 후에 옆에다가 제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고리를 이용을 하여서 글어 놓으려고 합니다 글어 놓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행행식물로 고리를 걸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주지 않겠습니다 수태에다가 물을 한 벅 적셔서 분갈이를 해 주었기 때문에 굳이 물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갈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걸어 두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죠 뿌리가 좀 더 아랫부분으로 많이 내려오게 되면 아주 멋스럽고 예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분갈이를 해 두어도 굉장히 멋있고 예쁜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 있는 선반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 두어도 굉장히 멋스럽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걸어서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